여러분 꿈의 저 장소 헌개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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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 이상하다. 아 진짜 이상해. 아 이상한데. 피연아 뭐가 이상한데. 뭔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중요한 일? 그게 뭔데? 뭐야? 좋은 일이야? 아니 아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아 뭐지? 얘들아. 어? 광개골이다.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광개골 무슨 일 있어요? 어? 너희들 잊었구나. 뭐예요? 오늘 예방주사 맞는 날이잖아. 예방주사요. 이거였어.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바로 이거였어. 어? 예방주사 맞는 날이잖아. 얘들아. 어서 가자. 가자 가자. 광개골. 광개골. 잠깐만요. 광개골. 우리 예방주사 안 맞으면 안 돼요. 주사 맞기 싫다고요. 주사는 아프단 말이에요. 얘들아. 전에도 말했지. 병에 잘 안 걸리려면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한다고. 그래. 하지만 다음에 맞겠다 해서 오늘로 미룬 거잖아. 아 근데 주사는 너무 무서워요. 안 맞을래요. 우리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을래요. 안 맞아. 얘들아. 살짝 잠깐만 따끔하면 돼. 자, 오세요. 예방주사 꼭 맞아야 한단 말이요. 말이요. 어떡하지. 말이요. 꼭꼭하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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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동사. 친구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리오란 마리오. 얘들아. 나도 어렸을 때 무서워서 예방주사를 안 맞은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 아프니까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아, 엄청 속상하단 말이요. 그래서 그냥 예방주사 맞을 거라고 후회했었단 말이요. 아이, 그래도 주사는 너무 아프잖아요. 잠깐 따끔한 거지. 병에 걸리면 온몸이 으으으으 하고 엄청 아프단 말이요. 거봐 얘들아. 아프기 전에 예방주사 맞아야겠지? 아, 잠깐만요. 어, 저희 화장실 갔다 갈게요. 네, 저기요. 화장실. 그래, 알겠어. 대신 빨리 와야 해. 네, 네, 네. 갈게요.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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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얘들아. 어?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그래, 마음의 준비. 아, 그래서 어때. 뭔지, 벗기 공감자, 창동 소름을 임하고 있는 상황. 오! 예헤어어어! 이제 시작이 무엇인가요? 조용. 조용. 아니요. 반갑지만, 조용. 잠깐, 잠깐, 잠깐.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음악 꺼, 음악 꺼. 조용이 좀 해봐. 야, 나잘라. 근데, 너 들었어? 뭐, 뭐, 뭐. 쟤네들 예방주사 맞으러 간대 그러니까 진짜 싫겠다 그럼 우리가 못 가게 도와주자 뭐야? 도와주자고? 야 예방주사 안 맞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맞게 도와주자고 와우 그런 거였어 역시 더 잘난 너는 천재야 넌 아니야 그래 그럼 폰나게 레츠고 박수 박수 나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맞을 수 있다 우린 주사 맞을 수 없다 나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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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왜 왔어요 너희들 지금 예방주사 맞으러 가야 되지 네 그런데 가기 싫지 네 그럼 가지마 안 가도 돼 네 번개골이랑 마료가 꼭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야야야 우리 좀 봐 우리 예방주사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이렇게 건강하잖니 진짜요? 진짜로 예방주사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렇다니까 안 되겠다 나잘라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보여주지 보여줘 그래 봐 조심해 아니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래 야 나잘라 너 이거 들 수 있어 예방주사 한 대도 안 맞았는데도 튼튼한 나잘라 예방주사 한 번도 안 맞았지만 난 들 수 있어 난 건강하니까 튼튼하니까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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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든다 자 간다 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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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나간다 엄청 힘 세지 도장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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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대단해 나간다 대단해 야 야 봐 엄청 힘 세지 그러니까 여의도 주사 안 맞아도 돼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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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어 아 우리 지금 가야돼요 야 야 야 무슨 소리 야 벙개걸이랑 마리오가 오기 전에 빨리빨리 숨어 숨어 야 지금 안가면 너희들 주사 맞아야 된다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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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이거 가져야지 이거 이거 가져와 가져와 빨리 가져와 유후 빨리 가져와 유후 잘한다 잘한다 빨리 빨리 얘들아 우와 진출하지마 얘들아 우린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오지마 오지마 저리 가 저리 가 싫어 오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사기에 죽이는 꿈 뭐야 꿈이어서 진짜 다행이다 아 아 아 근데 얘들아 나 배가 현아 배고파 어 아 아 배가 아파 어 고픈건가 아픈건가 아무 땐 내 배가 이상해 어 어 나는 머리가 아파 어 아 아 아 어떡해 제체지나 자꾸 으악 어떡해 우리 병 걸렸나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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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도와줘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어 안돼 안돼 그건 안돼 지금쯤 마리오랑 벙개고리 엄청 화났을 거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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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벙개맨이 있으면 좋을 텐데 벙개맨 맞다 벙개맨 우리 벙개맨을 부르자 부르자 벙개맨 도와줘 벙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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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팠다고 하구요. 범게맨, 나는 여기, 여기, 여기 열나는 것 같아요. 재채기도 자꾸 나요, 범게맨. 우리가 주사 맞기 싫어서 여기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 그 마음 나도 알아. 누구나 주사 맞는 게 무섭지. 범게맨, 예방주사 꼭 맞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몸 안에 튼튼 세균들이 생겨나. 튼튼 세균? 우리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주는 착한 세균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예방주사 안 맞았잖아. 나 잘난, 더 잘난. 그러니까 쟤들한테는 튼튼 세균이 없잖아. 바로 지금이야. 그래. 나쁜 병균들 출동! 출동! 좋아, 그렇다면 나쁜 병균들을 상대해줄 예방주사 나와라. 예방주사! 예방주사 나왔다? 오케이! 예방주사, 튼튼 세균, 발사! 발사! 오케이, 튼튼 세균, 발사! 튼튼 세균, 출동한다. 튼튼 세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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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공격! 친구들 모두 예방수사 맞았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방수사 맞은 친구들의 힘을 보여줘요 모두 머리 위로 튼튼 세균을 올려주세요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자 나 잘난 더 잘난 이제 너희들 차례다 좋아 그럼 샬란스틱 좋아 얼마든지 상대해 주세요 헌디의 스틱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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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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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오. 나 잘랑 더 잘랑이 나쁜 병균들을 데리고 왔었어. 하지만 예방주사를 맞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무찔렀지. 우리 친구들 최고란 말이오. 정말 다행이에요. 범계걸 말이오, 우리 예방주사 안 맞겠다고 숨어서 미안해. 미안해요. 괜찮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오. 나 잘랑 더 잘랑이 예방주사 한 번도 안 맞았는데 병 안 걸렸다고 해서요. 그게 무슨 소리냔 말이오. 나 잘랑 더 잘랑 예방주사 맞는 건 내가 분명히 봤단 말이오. 어렸을 때도 울면서 맞았고, 며칠 전에도 예방주사 맞았단 말이오. 진짜 뭐야 뭐야. 나 잘랑 더 잘랑. 자기들은 예방주사 다 맞고. 우리 반 또 속았네. 이제는 용감하게 예방주사 맞을 수 있겠지? 네. 우리의 꿈은? 용감하고 씩씩하게 예방주사 잘 맞고. 튼튼하게 자라는 건. 꿈이여. 반개 에너지로 샤인샤인 로스. 자. 반개 에너지로 샤인샤인 로스. 오케이. 며칠 후. 튼튼하게. 자. 거. 두 분. 네. 세 분.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번개맹과 함께하는 신나는 번개체조 모두 준비! 번개! 한 번 더! 번개! 두 팔을 떨이비로! 번개! 춥자! 다 함께 외쳐봐! 번개 파워! 다 함께 소리쳐! 번개 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용기 내봐 번개처럼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우주까지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부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힘차게 외쳐봐! 쩍쩍쩍! 번개 파워! 이번에도 번개걸과 함께! 좋아요 친구들 이번엔 번개 걸과 함께 한 번 더 씩씩하게 잘 따라해봐요 자 그럼 준비 번개 한 번 더 번개 두 팔 벌리면서 번개 출발 다 함께 외쳐봐 번개 파워 다 함께 소리쳐 번개 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발차기 번개 번개 처럼 다다다다 우주까지 다다다다 부적의 영상 정의의 영상 힘차게 외쳐봐 자 모두 다 같이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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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뭐해라 딩동대는 계속됩니다 박수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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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